여러분 이거는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쿠팡에서 최단 카레가 5개에 9,900원 무료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구매했고 이렇게 5개에다가 이것도 한 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 스토리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할 때마다 입는 바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버 한이현님이 마약 바지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판매를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이거 진짜 편하고 엄청 좋아요. 짜잔! 계란 한 판 사왔어요. 맨날에 어디서 본 건데 돈을 미리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적던데. 짜잔! 여러분! 대박이죠? 이렇게いただ опер machen. 여러분 저는 오늘 언니 생일 기념해가지고 엄마랑 형부랑 언니랑 넷이 나갔다가 밥 먹고 돌아오려고 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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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을 좀 먹으려면? 파전 있어 파전! 한번 먹어봐. 시키려면. 해물로 시켰지. 에플레이션 소스 제니스타들을 많이 먹었어요. 매국 팔랭업가고 그랬나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아니, 그래. 운전하느라 비상했어. 응, 하하. 아니, 맛있다. 응, 맛있어. 그냥 이런 것 좀 먹어. 음, 엄청 맛네. 달고수 먹고 뚜렷뚜렷. 맛있게 먹었어? 응. 아, 대박. 내 생각에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예뻐.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컸어? 쑥 큐트해. 쑥 큐트해. 알았어, 기다려봐. 다리를 좀 꽂아야지. 아,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단계에요. 자기 아저씨 chaos. 미치기네. 저것도 synchronous 안을 했다. 컵보다 audio 차가차는 performance. 하하하. 컵 먹고 가실래요? 엄마 이거, 하나 먹은다. 축하해서 이렇게, 축하 후 사는게. 와, 오직어야겠다. 와, 엄청 진해. 대박.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나 이거 먹어볼게. 맛은 매워.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나, 이거 맛있다. 나, 이거 맛있다. 나, 나랑, 나랑 배송이. 저녁시간으로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과자인가봐요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저 식빵 뭐 먹는지 물어보셨는데 저 그냥 파리바게트에서 이런 곡물식빵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 밤고구마 저는 호박고구마보다 밤고구마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린요거트 제가 먹는 그 커클랜드 그린요거트가 요즘 계속 쿠팡에서 품절인거에요 그래서 못사고 그냥 맛있는거 먹자 해가지고 달달한 그릭 블루베리 요거 샀어요 그리고 양배추 마늘 딸기가 한팩에 3,500원 두팩에 6,500원이어서 두팩 샀어요 이게 알이 되게 조그맣더라구요 그래서 두팩은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읽는거 가져왔고 오늘은 10시 반에 수업 있어요 1시간 뒤에 근데 그전까지 신문을 다 못읽을 것 같고 10시 반에 오티 끝나고 그러고 신문을 읽어야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장이 열리니까 주식장을 확인해볼게요 너무 떨린다 저는 거의 파란색 숫자만 뜨고 있어요 어? 뭐야 오늘 다 빨개 뭐야 짠 일단 저는 주식을 장기투자로 보고 구매를 한 거여서 분산 투자하고 있고 오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크고 망하지 않을 그런 우량주 기업에만 주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헤드라인이라도 먼저 봐야겠어요 매일경제가 태학생 할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만원이면 구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만원으로 구독하고 있어요 oder Uh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두번째는 다진마늘 소금 소금 스프 계란 계란 여러분 저 수업이 다 10시 반에서 11시에 시작하는 수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헐적 단식 시간을 10시부터 6시로 바꾸려고요. 원래는 11시부터 7시였거든요. 먹고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바꿨어요. 말하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도 상당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진짜 초간단한 과제여가지고 이거 두 개는 다 했고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만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개강 수업 끝! 짜잔! 여러분 이거 엄마랑 아빠 것도 만들어 놓으려고 많이 구웠어요. 요즘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밥을 같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채에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냉장 샌드위치, 차가운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일단 제 것부터 만들게요. 그리고 오늘은 나이가 맛있게 퇴근할게요. 그래서 주문하는 시간대에 나아들은 여러가지 과제 매실질을 볶아주고 이제 치킨에 퇴근하고 with 윤지bres을 fantastic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멀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멀다시피할게요. 이게 전해진 것 같아요. 하機씨는 업그레이드 라면을 과거다 자 ※라면이 시도해 주세요 오늘은 냉동실에 찍어보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평소에 과거에 집중해서 저렴한 의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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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이걸로 엄마아빠 것도 랩으로 이렇게 씌워놨고 요거는 여기 밖에다가 둘 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 많이 봤어. 아, 그 다음은 저녁으로 만나요. 저는 이 롤이 다운을 만나면, 내가 이 롤이 가고 싶어. 내가 이 롤이 은근하고 싶어. 지금, 이 롤이 다운이 productive. 난 이 롤이 다운이 친구가 이제 롤이 필요로 만나면.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입욕제예요. 쿠팡에서 구매했고 냄새 되게 좋네. 두 개 쓰고 지금 이렇게 네 개 남았는데 오늘은 오늘은 이 연두 색깔로 입욕, 목욕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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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시미스 레깅크 추천해주셔서 마침 할인하고 있길래 원플러스완으로 구매했습니다. 오두카키 색깔 샀고, 이거는 검정색. 얘는 진짜 밖에 많이 입을 것 같고, 얘는 뭔가 집에서만 입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샀어요. 이렇게 같이 갈래요. 오늘의 omg. 그래서 지금 3시인데 제가 4시에 친구를 보기로 해서 지금 얼른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얼른 준비하고 올게요. 여러분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택배 와가지고 이거 드려놨어요. 이거는 두근두근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요거트 시리얼컵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현상도 안가. 그치? 아니면 쫌?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소랑. 언니 이렇게 햇살이 많이 올려줘? 너가 확인 안 한 거야. 제발. 제발 물어보자. 이거 뭐야? 이렇게 술한거야. 邪 Judge Concept Bae. 이거 뭐야? 난 진짜 조선시도 한번 사 먹고 싶어. Cup. 형. 가방이 시원하게 시원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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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대. 여기 덕수궁 옆에 리에제 와플이라는 곳인데 유명하다 해서 포장해 가려고 왔어요. 이만은 제가 남긴 댓글 보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남긴 댓글 보니깐 알아요. 이제 영상으로 남긴 댓글 보니깐 알아요. 저는 그냥 남긴 댓글 보니깐 알아요. 저희는 여기 한 번 더 남아주시고 뭐지? 새삼으로 물을 먹는다 이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생각보다 조금 더 맛있어 6시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참기름 한국에 달콤한 고춧가루 시원한 밥을 조금 넣어줍니다. 마토, email, 에피소드와 다른 Gaming 소스를 Vou 이용해서 이사를 안에도 좋아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PPT 미리 다운받아놔서 어머 28분이다 첫 시간에 특별한 이야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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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